올해 12월부터 농촌 체류용 쉼터 이게 도입이 됩니다. 기존 농막 보다도 면적이 넓고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농막은 이제 인기가 시들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도시 근처에 있는 농막이 엄청 많은 농막 타운에 왔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올빼미 tv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송에 광고도 붙고 수익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론 영상과 배경음악 그게 저품질 영상이라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경고가 들어와서 일부 영상을 삭제를 하고 지금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영상을 꾸준히 올렸지만은 광고가 안들어가가지고 수익이 0원입니다. 아무리 애사심이 뛰어난 사람도 무보수로 회사일회를 하면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규칙 같은거는 안나왔지만은 농촌 체류용 쉼터 이게 도입이 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류용 쉼터 이게 농막보다는 상급이고 전원주택보다는 아래급입니다. 그런데 체류용 쉼터 이게 제가 보니까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원주택은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주인장이 자주 안 오시는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농막이라는거는 뭐 사람 사는 산림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농사지을 때 필요한 자재 또 농기구 이런거 넣어두는 창고 개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면 불법이다 해가지고 작년에 시끄러웠습니다. 작년에 농막 관련해가지고 국민청원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농막 면적을 늘려달라 농막에서 잠을 자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가지고 결국에 정부도 이제 손을 들었죠. 요즘 시골마을 한바퀴 다 돌아봐도 사람 한명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농촌이 텅텅 비어가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조금 유입시켜가지고 활기를 찾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쉼터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뉴스가 떴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 이게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농지에다가 쉼터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집 지을 농지도 대지로 지목을 안 바꿔도 그대로 농지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게 쉼터 면적이죠. 네 농막은 6평인데 이 쉼터는 10평 이하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주소지를 쉼터로 옮기는 것은 안되지만은 이 쉼터에서 잠을 자고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쉼터 이거는 주택으로 치지를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서 자유롭습니다. 아마 이게 10평짜리 소형 주택인데 쉼터가 거의 이런 모습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미니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 지을라면은 요새 3억 4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건축자재비도 올라가지고 요즘은 전원주택 지을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쉼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그만 텃밭에다가 미니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주말농사도 하고 또 여유있게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쉼터를 지으려면은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농지 면적이 얼마까지 허용을 해주냐면 1,000제곱미터입니다. 300평 조금 넘습니다. 한 302평 그 이하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쉼터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농지의 용도가 주말농장용 여기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여기에서는 쉼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쉼터가 이제 도입이 된다면은 기존에 농막 6평 이게 너무 좁다 하시는 분은 열평으로 정축을 해서 쉼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농막타운이 있는 이 지역도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여기 땅을 가지신 분들 그린벨트 풀리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풀리면 뭐 다행이지만은 안풀리면은 여기 또 뭐 쉼터 짓고 주말농사 하면 됩니다. 분양형 주말농장 바로 옆에 이리 또 이상한게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거만 눈에 잘 보일까요? 농사짓다가 쉬으라고 그늘막으로 지어놨는데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넝쿨히 점령을 냈습니다. 또 우리 세금을 조금 써가지고 허찌껄을 했습니다. 실제 저런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은 필요한게 뭐냐면 땡볕 피해서 쉴 수 있는 원두막 같은거 하고 조그만한 간이 화장실 그런거만 있으면은 충분하죠. 그런데 공무원들 참 머리가 돌대가리인지 굳이 저런 쉴대 없는 시설을 우리 세금 데리어가지고 지어놨습니다. 대략 한달 전인데 감자꽃이 아주 많이 피어있습니다. 주말농장 조그만한 몇평짜리도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여기처럼 잡초방지매트하고 얼칭 비닐은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 되면은 그 발액이 있죠. 네 그게 고랑에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여기 주말농장은 주인장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상추안에 청개구리 한마리 숨어있습니다. 직접 노지에서 키운 이 상추 맛을 보면은 마트에서 상추 못사먹습니다. 이런 텃밭 옆에다가 열평짜리 쉼터 딱 짓고 그렇게 살면은 뭐 완전히 전원생활하는거죠. 삼겹살 딱 구워다가 텃밭에 있는 고추, 파, 마늘 이런거 뽑아가지고 직접 먹으면은 맛이 끝내줄겁니다. 이 쉼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 있는 전원주택들은 가격이 더욱더 폭락을 할 것 같습니다. 농사절 물도 이렇게 큰 통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비안오고 하면은 물조리가지고 물도 많이 줘야 됩니다. 저도 십몇년전에 이 텃밭농사를 크게 했습니다. 한 280평 되는 밭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거의 뭐 농사에 노예가 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절대 일을 크게 벌리시면 안됩니다. 뭐 한 텃밭 한 30평 40평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텃밭 바로 옆에 차각막을 씌워가지고 닭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천개를 키우고 있네요. 여름에 또 보양식으로 닭 한마리 잡아서 백숙도 해 먹고 이런 신선한 계란 한번 드셔보면은 절대 또 마트 계란을 못 사먹습니다. 두더지 오지마라고 저렇게 페트병을 꽂아놨습니다.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땅에 진동이 와가지고 두더지들이 근처에 잘 안옵니다. 딸기 농사도 지으시고 뭐 작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딸기도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압니다. 여기 숯 나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옆숯 나오는거 다 잘라줘야 알이 큰데 그걸 안 하다보니까 알맹이가 조그맣습니다. 쉼터가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도시 가까이 있는 농지들은 또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 많으면은 이 쉼터에 가서 쉬고 농사짓고 하고 싶은데 땅을 사야죠. 그런데 총알이 없습니다. 5도 2촌 여러분들의 로망인데 이제 쉼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로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체류형 쉼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